이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돼요 호실적을 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매는 7월 26일 현재 시각은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산중공업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도산중공업이 지금 이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61선이 살짝 돌파를 하는 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61선이 이렇게 주춤하기보다 좀 이제 그래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여기 일단은 여기 지지구간 바닥이잖아요 여기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장기적인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지구간이 형성을 해줬던 가격대가 여기 이 가격대고 23,000원분대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좀 버텨준다고 한다면 시간만 조금 사실 뭐 이 정도 차이는 그렇게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지지구간을 이탈하는 것보다 버텨주면서 61선이 올라오는 시간들을 좀 기다려 보는 것들이 훨씬 나은 방향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61선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를 좀 선을 한번 그어보면 61선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4, 5일 정도까지는 상황이 이번 주 이후에 좀 이제 61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이제 27,500원을 돌팔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겠죠 일단은 61선의 지구간을 좀 형성을 하는지가 주가 하락을 하면서 살짝 눌렸다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1일 이후부터 인프라코어 주주분들한테 배정이 나간 그런 주식수 자체가 매도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좀 덜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오버행에 대한 이거 두산 인프라코어의 배정을 한 6,700만 주라고 했죠 상장을 하는데 자금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거야 뭐 당연하죠 근데 오버행에 대한 물량, 물량 부담, 매물 출현할 수 있을 그런 부담들은 영향이 제한적이겠지만 영향은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1주당의 가치가 좀 희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주주수가 너무 늘어난다 뭐 자금이야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뭐 늘어나겠지만 뭐 자금이 들어오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1주당 가격이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뭐랄까 어 부담은 사실은 물량에 대한 그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가치가 저렴해진다 뭐 그런 것보다는 증권 업무적인 부분의 영향이기 때문에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크게 막 폭락을 하고 막 그런 정도로 영향은 아니고 좀 제한적인 영향들이 좀 있을 거다 그 뒤에 물량이 나오고 소화가 다 된 그 다음에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있었다라는 게 보다 계속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프라코 주주분들을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를 하고 이제 남은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있고 다시 사실 분들은 다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즉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고 공묘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21일에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는 거죠 매물 부담이 좀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조금 늘어나는 그 시점쯤에는 공묘도 매매 비중이 좀 높아졌습니다 2% 6% 2% 5% 5% 올라가고 떨어지고 분나가 좀 거치고 있었던 상황에서 19일 21일 21일이 되니까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근데 지금 물량 부담이 처서히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매매 비중이 공매도 비중이 확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아 이제 뭐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든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더군다나 실적 호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은 인프라코가 반영이 될지 아마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추정치는 증권사들도 추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추정치가 증권사에서 한 두세 두세 개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계산을 해서 리포트를 써놓으면은 그게 종합을 돼가지고 여기에 평균치가 올라와요 근데 여기 없다라는 것들은 증권사에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추정을 하기가 지금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반영의 주가가 조금 이제 애매한 상황들이라는 게 인프라코가 제외되는 그런 실적이 얼마인지 이제 3분기 4분기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인프라코랑 밥캣이랑 퓨어셀의 실적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연결 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1분기의 실적을 개선이 되는 그런 실적들을 진짜 오랜만에 거의 몇 년 만에 단기순이 단기순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단기순이 개선된 게 흑자가 난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거 덕분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거죠 실적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으니까 2분기에도 이거 유지를 좀 해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은 어제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나가지고 보니까 5시 31분에 실적 발표 안내 공시가 올라왔더라고요 7월 28일에 실적을 공시를 할 것이다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잠정 실적에 들어가는 것들이 연결이다 보니까 주사는 안 들어가고 중공원 밑에 있는 퓨어셀과 그리고 인프라코어 밥캣이 되겠죠 밥캣이 되는데 자 두산에서 밥캣의 중공업에 지분을 줬고요 일단은 밥캣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기업의 상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면 두산이 차량용 사업 부분 비지를 받게 줬어요 인프라코어 똑 떼냈죠 이제 매각이 들어가가지고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퓨어셀도 있고 퓨어셀 아메리카 아메리카 같은 거를 이게 미국이고 이게 국내거든요 국내인데 아메리카를 퓨어셀에 줬다 주려고 하고 있다 지금 근데 이게 공식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퓨어셀이 이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메리카 두산중공업이 퓨어셀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산에 줬으니까 두산의 중공업에 지분을 어느 정도 받고 교환을 하면서 현물출자 형식으로 두산중공업에 줬으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를 두산 퓨어셀에 줘버리면 기업 규모가 가치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지분에 대한 가치도 좀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은 아니고 아직까지 이것도 진행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이때 당시 가봐야 아는 부분들이고 밥캣에 대한 실적 인프라에 대한 실적 일단 2분기는 중공업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리고 뭐 등등등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은 퓨어셀의 실적은 적자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적자가 나올 것으로 퓨어셀 그리고 밥캣은 인프라랑 현대건설기계는 호실적을 냈어요 같은 건설기계 업종이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반토막이 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프라가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중국 쪽 실적을 반토막을 했는데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신흥국이라든가 인도 미국 그런 쪽으로 뭐 호실적을 판매가 증가돼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인프라 밥캣은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밥캣이 호실적을 나온다 라고 하면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밥캣이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 쪽으로 사업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아 이게 실적에 대한 추정이 저도 이제 좀 예상이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합니다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실적 발표를 아직까지는 뭐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은 오늘 또 특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에서 품는다 어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졌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두산 인프라코를 매각을 한 자금들이 어 들어와 줘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매각이 완료가 된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어 28일에 실적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 61선 어 기술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고 좀 버텨주기를 바라보면서 어 제가 항상 어 이 주가가 뭐 얼마 23,000원에서 반등 나올 겁니다 아니면 61선에서 반등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지켜봐야 움직임 특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들을 주가 움직임들이 흐르는 거를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거 다 맞췄으면은 저는 지금 영상 안 찍고 저 혼자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어 항상 시장의 큰 움직임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매수할지 매도할지 시장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시장이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아도 큰돈 벌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있으면은 증권사들이 자기들이 매매하고 수익보고 그냥 땡치지 왜 만다고 이게 거래 수수료 받으면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 1% 2% 몇원 몇원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 그 포인트 포인트까지만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하는 게 이쯤에서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니까 뭐 실적 발표라든가 그런 것들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거니까 제가 암만 브리핑을 이렇게 드려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구나 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종목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다 라는 것들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아직도 계시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오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김현주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7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을 드리는데 그 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자한코스메틱 현재가 5,58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5,745원 혼절가 5,350원 S24 현재가 14,300원 1차 목표가 14,700원 혼절가 13,500원 그리고 일선건설 현재가 4,400원 1차 목표가 4,330원 4,530원 혼절가 4,2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을 추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한코스메틱 1차 목표가 달성 추가 급등 중이다 차트와 호가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선건설 1차 목표가 털치 후 추가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똑같이 브리핑을 드리고 S24 최고가 14,900원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도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S24 같은 경우에는 30%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장이 종료가 되면 추천한 한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제 추천 가격에서 최고가까지 14.29% S24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한가 터치하면서 22% 그리고 인설건설 1선건설 같은 경우에는 9% 수익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댓글로 그리고 이게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을 이렇게 표로 한눈에 정리를 다 할 수 있으시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인 만큼 급등이랑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 어떤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테마주 검색기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테마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테마주 검색기 AP 테마 하나면 충분하겠죠 여기 모바일 버전과 PC 버전 둘 다 있으니까 단호도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VIP 매매 결산 오시면 VIP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고 있는지 수익률을 전부 다 종목들과 함께 마이너스 나는 것도 좀 더 솔직하게 VIP 회원분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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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